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샘표를 포함해서 샘표 식품 오늘 어제 많이 상승을 했죠. 오늘도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오늘 좀 올라가긴 힘들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성 확인도 필요하고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단기 급등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샘표 또 샘표 식품 과연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샷이 이제 뭔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는데 대표님 오늘 샘표와 샘표 식품을 좀 살펴보기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한 걱정도 좀 있어요. 사실.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살려주세요. 이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시장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현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약할 때 좀 취약한 쪽이 가장 먼저 흔들리게 되겠죠. 그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쪽이 아닌가 생각도 있고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디레버리징 문제가 아무래도 가상화폐를 흔들면서 또 이게 또다시 위험 자산인 주식 쪽도 영향을 끼치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여파를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무겁게 또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나마 또 다행인 것은 사차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표와 샘표 식품이 어제 많이 좀 올랐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샘표와 샘표 식품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더 못 갈 거라고 보시네요. 네. 약간 테마 성격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큰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보게 되면 특히 샘표 식품과 샘표, 그러니까 지주회사와 인적 분할에서 사업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잘 아는 게 간장이죠. 그렇죠. 간장의 국내 최장수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장이 요즘 왜 이렇게 부각되느냐. 어제 또 돌아다니는 뉴스를 보게 되면 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게다가 또 주식은 다 손해가 크다 보니까 그냥 간장에 밥 비벼 먹는 게 최고겠다. 이런 쪽에서. 진짜예요? 또 슬픈 현실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점유율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전통 장류 쪽에 강자로 나오면서 또 요리 에센스, 연두 이런 쪽이 또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조미 식품이나 국수 통조림까지, 가공 식품까지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음식료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게다가 약간 좀 올드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브랜드 변화를 가져가죠. 그런 쪽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폰타나, 또 한 번 광고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질러라고 하는, 저거 맛있긴 한데요. 저거 어떤 관련된 쪽과 티아시아 키친, 소스 쪽이죠.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확대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에 따라서 제품 가격을 같이 올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의 기대감이 계속 나오는 대표적인 음식료 업체라고 보여져도 여기서 이제 곡물 가격이 더 오른다. 같이 또 가격을 올리게 되면 수요의 저항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만하게 바로바로 올릴 수는 없다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비용이 상승하면서 그를 제대로 커버를 못하는 현상들이 나올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음식료 업체들은 대부분이 수입업체입니다. 그런데 원화가 이렇게 약세폭이 커진다. 그래서 좋은 모습들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부담감도 물론 있다라는 쪽과 함께 물론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샘표 식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 줄어듭니다. 이게 판가에 대해서 곡물가 상승을 관리를 잘 못한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아직까지는 어떤 테마주 성격 쪽 외에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부분들도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샘표 어제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급등세가 나왔지만 수익성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사차장님도 오셨습니다. 사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조금만 더 덧붙이자고 하면 러우 사태 일어나면서 지금 5월 초에 세계 각국에서 식용유 구매 개수를 제한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어떤 마트에서는 1인당 3개 이런 식으로 제한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해바라기 이후 재고 감소가 됐고 가격도 동시에 상승을 했어요. 이거 대부분 한 75%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샘표라든가 말씀해 주신 대로 신속홀딩스 이런 어떤 대두루 원료로 하는 이런 쪽들. 그런 쪽들이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샘표는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밑으로 샘표 식품이 있고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배당 수익, 브랜드 수익, 그리고 임대 수익 이런 쪽들이 주로 매출로 잡히는 곳이고요. 지분법 수익의 비중이 거의 90%에 달합니다. 21년 실적 보면 매출액은 한 10%가 증가됐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고 원가의 상승 부분을 판매가에 원활하게 반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오히려 47%가 감소가 됐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자 비용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자 비용도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단기 순이익으로 갔을 때도 영업이익만큼은 아니지만 한 34%가 단기 순이익도 전년동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 83억 달성했는데 이것도 전년동기 대비해서 24% 감소된 수치란 말이죠. 그만큼 매출은 소폭씩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로의 최종 가격 전가 이런 부분들이 저항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셀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원활하게 못 올리는 것 같고요. PER은 전통적으로 보면 6배에서 11배 정도 받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 4천 원대 바닥 지지는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제 거래량 폭발하면서 엄청나게 시세를 줬는데요. 결국에는 121선, 120주선 저항에 다 막혔거든요. 기술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모멘텀 지속되면서 차라리 5,300원, 120주선 부근 돌파하면 매수해보는 것도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샘표와 샘표식품에 대한 전략들을 함께 두 분이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비용 통제가 잘 안 된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성장은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수혜를 좀 볼 수 있을까, 현재 상황의 수혜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두 분 다 물음표를 그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샘표와 샘표식품 급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두 분의 의견처럼 멈출지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